오 전프로의 빠겜 아 안경쓰는 사람 눈매 더럽다고 안경쓰고다니는데 벗어야지 전프로의 빠겜 여러분들 감상하실수가 있습니다 네네 어 일단 밑쪽에 덫을 두개나 깔아놨어요 왜 저기 꼭 여기 까야되죠? 되게 신경쓰이겠다 그러니까 딴 데까지 이거 엄청 신경쓰이는데? 초반에 이거 라인수업 아니에요? 아 여기 깔고가 왜 라인수업일까요 설마 라인수업하는거 아니야? 라인수업하면 어때요? 아트룩스? 아 해본적 없는데 오 더 세게 깔았어 아 미치겠네 뭐하는거야 얘 라인을 뒤겨야되는데 허원장담하고 지금 시작했는데 아 짜증나 이거 미드에서 진짜 짜증나는데 세개를 깔고와 여기 좋은데? 케이틀을 난리케 해야겠다 아 미치겠네 아 너무 신기했습니다 이거 또 앞에 나와있어 얘 또 얘 더 믿고 이렇게 싸우는거죠 그니까 더 밟을수도 없고 저거 아아 짜증 제대로다 대리든 말든 더 신경쓰고 파밍하면 됩니다 아 하나 밟아주고 아 일부러 지운거죠 하나 놓치고 티력이 좀 많이 다른데요? 1렙이라? 아 괜찮아요 아 괜찮아요? 채우면 돼 채우면 돼 아 괜찮아요? 채우면 돼 채우면 돼 채우면 됩니까? 아 괜찮아요 채우면 돼 아 금방 채우지 아 미년 미년 좀 도망가고 아픈데요? 아 괜찮아요 제가 마나나 채웁봐요 아 좀 때리자 아 좀 때리자 어 시스 한개요 어 두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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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스 두개 두개 삼타 그렇지 아 좀 기다려봐 이게 빡겜 빡겜 아이 근접 캐릭이 어쩔수없어 아이 그럼 빡겜 아이 그럼 아이 쉽다고 했는데 네 아이 이런적으로 이런적으로 이렙도 못찍었구요 피한거야 위생을 끌고 한다 이것도 못먹어 아 시스 두개 세개 아 좋지 좋지 아 네개 나쁘지 않아 이렙 이렙도 찍었겠다 아 다 솔킬 났어 잡은거에요 잡은거 네 솔킬 네 전진단이 나고 있었네 신즈드가 신짜오 뒤에 돌아가구요 아 이게 마나가 별로 없네요 기회네요 음 아 왜 타워 왜 안때려 그거를 피사 진짜로 전선탄세가 아 잠깐만 잠깐만 괜찮죠? 아 잠깐만 잠깐만 여덟개 한 열몇개 차이 나겠는데요? 괜찮아 괜찮아 당황하지마요 당황하지마요 당황하지마라요 저희는 민경댕이 됩니다 쟤 만화 없죠 만화 없죠 만화 없죠 지금 기회야 당황하지마세요 빨리 채워야돼 쟤랑 빨리 채워야돼 쟤랑 물량은 있고 오 기회왔네 기회왔네 공속 빠르네 아 이런거지 이런거지 아 이런거에요 대가칭 원하이 터킹와봐 에? 아 맞네 초반 좀만 버티면 되네 아 그렇지 그렇지 초반 좀만 버티면 기회가 오네 아 그럼 오 진짜로 이거 체력 금방차네 누구덕 지리지 그냥 짱깬 싸우고 있어 왜 이거 잡자 재호야 아니 브리치하며 여기있냐 아아이 블리치가며 여기있냐 흐흐흐흫 야 불안하고 죽죠 아니 블리치가며 여기있냐 와 미치겠네 진짜 두번 죽는다 아아 아아 블리치가며 여기있냐고 두번 죽는 기저 뭐하냐 진짜 여러분들 만날 수가 있습니다 마타죠 마타 그냥 시작하자마자 블리치가 오는거야 네네네 네 아이템은 도란검으로 도란도란하게 시작합니다 도란검과 도란방패 아아 아아 스트레스받아 어 나쁘지 않아요 근데 아 나빠요 나빠요 지금 아리가 1억씨에 24개 방금 딱 2등 굴릴 그 타인이었는데 아아 아아 스트레스받아 머리 빠질거같아 음 487rp에 판매되고 있구요 네네네 아아 아아 진짜 초대앞으로 죽이고싶다 아아 야아 또 죽었어 쟤 야 이 멤버로 지기도 쉽지 않은데 정말로 그니까 무슨 짓을 하는거야 쟤는 메호 맞았구요 아 때리면 되요 그냥 이렇게 어어 만화 없어 만화 없어 아리 아리 아까 집안갔구나 60대다가 하밍갈라이 더 밀려고 하다가 만화 없네 만화 없네 만화 없네 아니면 돈이 애매하거나 1600원 모이고 가는데 아 스트레스 치긴다 진짜 CS 놓치고 아 이런건데 그래 가자 죽여 만화 없어 만화 없어 만화 없어 아아아아 그렇지 어시가 어디야 이거지 좋습니다 뭐하냐 아까까지 좋습니다 아 네 아 이런거 진짜 좋네 아트록스가 음 아무리 확 달라붙으니까 전멸을 써도 거리가 되니까 저런것 때문에 되는거죠 아이고 아이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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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그건 아니야 적당히 해 저걸 잡자그래 투도란이라서 체력 유지는 뭐 엄청 잘되네요 아니 그럼요 컨셉이 그건데요 컨셉이 게이예요 다빠 aprend 이섭마르 아oa 위로 진짜 짜증내도 되요? 아뇨아뇨 괜찮잖아 아이 노말인데 아직 게임 안했구나 4대4에요 4킬 대 4킬이에요 아니 지구의 이유가 중요한게 아닌데 지금 아뇨아뇨 지구의 이유가 중요한게 한타해서 보여주면 돼요 지구의 이유가 중요한게 아니라고 진짜 미치겠다 흠눈 아니고 아 흠납보다는 흠납보다는 흠납와드 괜찮네 아직까지 괜찮아요 지금 안괜찮아요 지금 정신적으로 너무 제가 케어해드리겠습니다 제가 케어해드리겠습니다 지금 기분이 안좋아요 아 괜찮아요 제가 케어해드리겠습니다 누군지도 모르는 듯 보좌한테 죽었다고 그럴 수 있어요 아 미쳐버리겠네 진짜 지는게 차이 나아요 내장으로 안하고 지면 상관없거든 내장으로 지면 나 그게 너무 열받아 턱 탁 때려 이 새끼야 뭐하는거야 경심처럼 난 내장으로 깼는데 이게 제일 싫어하고 니 손가락이잖아 야 이 새끼야 어 좋아 그렇지 어 간다 매우 맞고 그렇지 지는게 싸움을 잘하냐고 욱생으로 따라와라 쌍독으로 얻어맞으려고 이 새끼같아 아 미쳐버리겠네 진짜 어 더티파이밍 좋고요 괜찮아요 아직까지는 채널주가 잘되고 있어서 네네 바텀도 좋고요 네네 나 이미 안 밀어 얘네 밀어 그냥 아유 아 아 안 미워 난 정글 동리되지 뭐 지금부터 조금만 이제 추수해지면 충분히 나올 것 같아요 아 네네 각 한 번 나올 것 같아요 아까 데미지 들어가는 거 보니까 확실히 붙었을 때 아리한테 되게 데미지가 많이 들어가거든요 물론 아리의 궁극기가 있을 때는 조금 힘들 수도 있겠습니다만 다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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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어가리라 공포 피어가리라 아이 때리라고 뭐하냐 진짜 니 손가락이잖아 정신새끼 야 아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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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짝.해 심.짝.해 침.짝.해 침.짝.해 클템도 아이디를 해야지 침.짝.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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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인도 한번 바꿔 볼 만은 없어요 아니 별로 알겠습니다 이제 위쪽에 와드를 설치했고요 이제 좋은 위치에 좀 화끈하기 때문에? 승길 영원하다 패시밍디 싸워볼까? 집도 궁이 있을 것 같아 블루에다가 이거의 메우고 맞네 아 메우고 안 맞았으면 이거 이기는 건데 아쉽네 근데 확실히 데미지는 잘 들어가네요 지금 사실은 W 선바임에도 불구하고 빨리 채워야겠다 가는건데 이동은 그냥 가서 더티? 아뇨 집에 집에 더 먹으면 좀 위험해 가운데 와드는 왜 한거야? 아뇨 로밍 갈까봐 아아 제가 로밍을 막진 않을거거든요 육신의 나약함을 저쪽은 집에 안가나? 저러면 괜찮아요 저러면 오히려 이긴다? 패시밍도 있고 네 Q 한번 피하면 되거든요 피했어 이러면 이제 이기는거에요 못들어 못들어 못들으면 어떻게 하는줄 알아요? 난 체력 차는거지 일방적으로 맞네 집에 왜 안갔지? 물약도 없는데 체력은 차고 와 끝났네 이겼네요 아 이걸 또 배워봤네 와 이거지 이게 너 하나의 눈높이야 진작 이랬어야 됐어 그래 블리츠가 미드를 왜 오냐고 이색들아 흐히히 쓰레기 새끼들 바텀 흐히히히 야 드럽습니다 여러분들 아리도 이겨요 그니까 아잇 바텀 쓰레기들 진짜 아 CS좀 먹자 진짜 미치겠네 다음템은 흠낫 흠낫 아 모란검 갑니다 모란검 남자한테 빌지어 퇴제권 까지 가겠네 그럼 네네 바로 갑니다 얘 얘가 문제입니다 AM 암드 이거도 못사? 돈이 없구나 신발도 못사네 굉장히 가난하네요 응 도란을 두개 사가지고 초반에 CS는 어때요? 지금 75 대 아리가 몇이에요? 75 대 71? 이기고 있네요 어 이기고 있네? 그 와중에도? 그놈의 블리츠만 열었어도 진짜 내가 아 블리츠 하나 때문에 지금 내 땜에 있잖아요 피 꺾어 쏜다 진짜 하아 왜 거기 그 개라 왔을까요 그 타이밍에 음 잘한거죠 블리츠가 그거 같아요 람머스 오는 기문에 와드가 있었는데 그 뭐 낚시를 한거죠 람머스 오는 기문에 기다렸다가 맞네 하아 그거 말고 설명이 안됩니다 상대도 못하는 사람이 아니야 상대도 못하는 사람이 아니야 그니까 기본 이상을 하시는 분들이라 어 W섬마 위에 2섬마 네 Q는 에어 번역이야 와아 전멸 도발 야아 멋있다 맞아 칼 휘두를 때 칼 휘두를 때 너무 멋있다 명월이지 그냥 칼 휘두를 때 너무 멋있다 오빠 불러봐 블리츠 불러보라고 바텀에 있어요 바텀 왜 못 불러 블리츠 아 진짜 진짜 이야 강치 오빠 짝이시네 이잉 그 뭐 가는거죠 노답들이 그냥 더티? 아 이럴 땐 상대꺼 먹은거죠 아 상대꺼 더티 죽었습니까 와 이거 더틴 파밍에 최적하네 정말 좋아요 빠집니다 그냥 큰거만 먹고 그리고 이제 아이가 슬슬 뛰어오겠죠 미연을 쳐가지고 만필을 맞으면 되요 진짜 만필이네 아 금방 차요 풍풍풍풍 발이 안오는데요? 어떻게 오르는 시간? 왔다 이제 왔다 이걸 다 맞네 이거 다시 더티 지금 집에 가서 뭘한거면 안나오니까 살꺼 없겄네 계속 더티 파밍 차이 계속 벌어지네 100대 80 어 나 이거 진짜 하고싶다 재밌다니까 이거 어 진짜 할만하네 이런식으로 하니까 운영을 파밍마이도 재밌어요 초반만 좀만 버티면 되는구나 초반만 버티면 근접이비의 문제점 초반버티기 상대가 안되는데 이제 아 지구가 이러고 너는 체력채면 되잖아 호피얼로 빌즈워트도 안썼는데 슬로우걸리고 안맞아도 큐가 있으니까 도망가고 패시브도 안빠졌고 쿵 빠졌네 쿵 뺐고 빌즈워터 쓰면서 딱 잡으면 다음타임이 흠패하다가 어이구 진짜 화가 폐기가 다 이거요? 흐흐흐 흐흐흐흐흫 마나없어요 아리 제 개중료할거 같은데 블리츠 또 왔어 도망가 도망가 흐흐흐흐 저 블리츠 또 왔어 전쟁은 인간의 진면물을 드러내지 4점 음 그래브는 안맞을거니까 으흠 마나없어요? 아리 이거 말렸네 아이 완전 말렸네 죽여 이거 죽여 야아 우와 진짜 세다 도겨버리지 그냥 와아아아 그리고 흡혈 그리고 흡혈 그리고 흡혈 아리 블루머로 갔네 다시 마음 켜야 되었죠 방금 싸우는데 이거 미드에 하면은 내 느낀게 뭐냐면 상대하는 미드 챔피언이 집갈 타이밍 잡기가 되게 애매하네요 그니까요 너무 부시해버리니까 음 한번 밀고 가야되는데 그 사이에 또 아트록스는 버티파민하고 와서 또 밀고 그리고 체육차고 챔피언이 계속되니까 음 이거 보세요 정글쿨이 없으면 집에 못가 그러니까 정글도 지금 못가고 있죠 같이 와아이 아아이 맞아주는거죠 이건 말련된 경제는 죽었죠 이거는 이제 와아아아 아이 질이지 그냥 이게 원래 미드 아트록스인데 아아 조만큼 블리치 때문에 스트레스가 어이구 어이구 블리치가 좀 하네 와 근데 레오나드 센스있었다 퀴 있죠? 떴지 도발 맞았지 끝났네 이야아아아 썰어버리지 그냥 이게 또 근접 캐릭이다 썰어맛이 있어요 맞네 응 썰어버리거든 타격감 있네 응 또 칼이 또 커지니까 붕 쓰면은 크고 아름다워지거든 그러네요 예에에 자꾸 흘리냐 돈봐 뭐라고 나오거든 남네 아유 천원 남네요 이러면 뭘 사야돼 이럴때 원래 탱탱 가거든요 도랑거 그 뭐랑 하나요 이럴때는 피바라기 가는거지 가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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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모란검 두개 사면 괜찮을것 같아요 모란검 두개요? 에이 그건좀 에이 이거 이거 큰데 알겠습니다 네네 어? 이게뭐야 머리 좋네 아 토탑 처형 어 머리좋아 가자구 인간의 마음속에 너무 쎄다 이 좀만 키워주면 이렇게 되는구나 아 미드아토스 하고싶다 한 번 흥하면 못맞거든요 제가 미드에서 잘할수 할줄 아는 잘하는게 아니라 할줄 아는 챔프가 한 두개밖에 없거든요 아 세개 블라디미르까지 쳐서 세개정도 그라가스랑 아이고 잘생겼다 그래도 그래도 잘생겼는데 yard akis 이래고 패시부도 안빠졌어 응 효살하고 또 하면 망 upsеф covered 마스터같은 느낌이야 얘가투 와 신장 아유 그냥 안 к 진짜 좀만 키우면 미드에서 할만한데 어 나 이거 실버스토어 내가 좀만 이거 아 하면은 어쨌든 Q로 도망도 잘 가고 2로 CC기도 걸고 그쵸 체력 유지되가지고 어마어마해가지고 와 진짜 체력 유지되는거 봐 지려 이게 포시도 빠르고 이거 집 한번 갔다 하면 밀리는거에요 응 공속까지 빨라가지고 금방 밀려 죽죠 오면 소름 와 끊었어 끊었어 에이 다시 타고 가네 좀 뭐 따라가도 말도 뭐 알거 없고 나는 피움만 하면 되니까 그쵸 잡았네 이건 못잡을거 같은데 잡아줘야죠 아텍스 동등한 에이 아텍스 잡아줘야지 핏쉽은데 아 살려야지 그래도 죽었지 레몬아 이기죠 그럼 아 저걸 사면 궁이치고 왔어요 응 최선을 다했지 이것도 풀필 될거 아니에요 아 빙속빼이 미치하는거 봐 말도 안되 크으으으으으isin 진짜 우와 다쳤어 이거 먹으면 다쳤어 만피 됐어 만피 세빙이지 세빙 전문적으로 바텀 갑니다 아 죽이네 그냥 블리츠 죽여야지 저거 우와 BF 나오면 피바랑이 나오면 진짜 말도 안 되게 차가겠는데요? 끝나죠 그때는 W를 회복으로 킬 필요가 없죠 그때부터는 이 추가 데미지로 그 필요도 되니까 추가 데미지로 BF 나오면 아 이거야 이거 굉장히 빠르네 아 맵 스크롤이? 네네 아 왜 이렇게 불편하지 아까는 아니냈는데 음 어 굉장히 집요하네 이 친구 도움을 잡아버려요 음 혼내줘야지 좀 이따구만 효평률이 지금 25% 불편하리라 추가로 이거 칠 때 체력이 몇 차는거지 이게? 아 체력이 60% 70% 아 체력이 60% 60% 60% 60% 60% 60% 60% 60% 가줘야죠 가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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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멋있었어 멋있었어 잡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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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타 아잇 깔끔하네 머리로 두 손감을 내버리죠 아 틀없이 사기 이 벽도 넘죠? 잘 넘죠 요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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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거는 막 에에에에에에 그냥 넘네 그냥 넘죠 이건 누가 해도 넘기 쉬운 챔피언이라도 또 쉽고 가하거든 니다리처럼 어렵지 않고 음 그쵸 푸쉬적도 좋고 음 유지적도 좋고 도와주러 가볼거야 이 스스로 멋있고 거기다가 쉽고 아 멋있지 생긴게 멋있어 이보다 좋은 챔프가 어딨어 크으 그게 중요하지 게임은 사실 간지거든요 제드가 아무리 멋있어도 어렵잖아 챔프 자체가 그렇죠 일부 있나? 없네 저기로 갔네 블랑 먹어볼까요? 먹었 사람도 없는거 같은데? 네 먹어요 우리 집을 흡혈율이 얼마나 올라오니 10%에 12% 35%네 다처럼은 전쟁과 나는 영원하다 드래곤 솔드래곤 아까 좀 힘겹게 했던 솔드래곤 지금은 뭐 무난하게 되겠죠? 템이 너무 좋아가지고 아까는 템 안좋았는데도 솔드래곤이 됐으니까 음 아 블루 머니까 쿨 빨려서 좋네요 어둠강림 웨어봉과 접근을 한 번에 하는 소마촌 스킬이죠 영웅으로 징심받게 돼 군발을 내겨라 와 쉽네 이제는 음 데미지도 나오고 그니까 데미지도 주고 있는거에요 지금 이게 회복을 안하고 있고 회복을 하면 체력이 아 안 빠지고 안 빠지고 올라가네 더 올라가네 이게 지금 드래곤이건 미니언이네요 와 정룡영상 가면 후편이 더 유명하나? 그쵸 와 정룡영상까지 가면 음 장난 아니겠다 음 쿨가도 좀 더 어울리는 편이고 괜찮죠? 어 템트리 한 번 연구해봐야겠는데? 그러게요 저도 템트리는 잘 몰라가지고 그냥 막상 좋을 것 같아서 따라해봤는데 모랑검에 정룡영상에 음 피바라기 하고 후반에 워모그 등도 하나 워모그 워모그 어 하고싶다 부캐 아트럭스 사놨거든요 음 할인되 할인라니까 근데 한 번도 안했어요 맨날 다이라마 하고 있는데 이게 재미있어요 그리고 사실 강하고 약한거보다 게임은 재미있는게 중요한거거든 브리처 여기 있었는데 아이고 아이고 이스키 쓴건데 이거 왜 큐가 났어 그래도 이긴다는거야 아 패시브도 있고 라인 유지력 체력차는거봐 저거 안좋아? 점화가 안들어갔네 안들어갈수도있지 패시브있죠 오히려 잡고 패시브도 안빠지고 아 안빠지네 전설 떴어요 슬로우 걸고 뒤집었지만 빠지고 표편 전멸 슬로우 슬로우 이야아 아름답네 아름다워 사랑스러워 그때가 없네 도와주죠 이렇게 가면서 흡혈하고 네 우와 체육차는거 봐 싸우는데 아 체육 다시 싸우는거지 말도 안돼 말도 안돼 유지력 저 중요한거 알려드릴까요? 뭔데요? 궁 없이 싸운거에요 지금 그렇네 궁 안썼네 지금 돌아왔군요 궁 아트로스 생명보호 안됩니까 여러분들 이거 보험 필요가 없어서 죽지도 않는데 487rp 밖에 아래요 보험이 발동이 안돼 지금 죽지도 않아 이거 그냥 풀핀 되는거 아냐 그렇죠 와 근데 보여 저게 차는게 이야아 성장기대치가 말도 안돼 챔피언이 무궁무기가 너프될수도 있겠죠? 이거 너프될수도 있나? 글쎄요 연구가 많이 되면 너프될수도 있겠죠 와 뜨지도 않았는데 아유 죽었어 모락은 쓰지도 않았는데 아 쓸 필요 없죠 와 푸시력 멋있어 디아블로 같아 진짜 오빠 멋있어 게임은 간지 아닙니까 와 포탑도 뭐 이거 밀면서 때리면 미니언 때리면 타겠는데 오히려 와 금방 차지 그래 피하고 오히려 들어가고 패십으로 대신 맞고 콜키맞고 각 좋았어요 각도 이루어지는 듯 하니깐 아 타워인데 아잇 팬시브 팬시브 살고 와 체력차는거 반피하 큐로 위에서 걸렸고 아이고 아이고 우와 근데 흡혈 아잇 슬로우로 도망가는거지 와아아아 크으 미니언이었어 미니언 여기 앞에 아잇 죽었죠 와아 체력 반이야 다 찼어 체력 어? 아 만피네요 지금? 뭐야 이거 싸우는거 보고 있었는데 만피됐네 호르네 호르네 에잇 왜요? 그래? 아 우물 안닿으면 살았는데 야 이거 아직 살고싶어? 우물 안닿으면 살았는데 와 근데 진짜 3600원이네 돈이 아 체력 금방 치우는데 우물 안 들어갔어요 에잇 단태 뭐 가볼까요? 단태? 뭐가지? 공속 소풍? 히드라? 히드라 정룡영사 한번 가보세요 정룡영사? 엄청날거 같은데 그럼 공속 아니야 이거는 실전을 대비해야 되니까 실전 헤르베스 이 정도로 솔드래곤 해보세요 솔바론 솔바론 해볼까요 솔바론 한번 해봐 해봐 음 해봐 해봐 얘 죽질 않냐 솔바론적으로 이걸 팔고 고추장 하나 먹죠 멋있는데? 바론에 와드가 있진 않겠죠? 도망가 가키 도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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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 어떻게 할까 해봐! 할 수 있어 가키 밸 컨트롤 시내 컨트롤 신경롤 바닥을 안 까네 뭐 피할것도 없고 찬건도 금방 차는데 딜이 딜이 그렇냐 이게 아 죽진 않을거 같은데 바닥만 피해되는거 바닥만 피하면 되네 전세를 탄생하셨어 안죽는데? 흐흐흐흐흐흐흐흐흐 바다 피하라구! 아! 채팅창 보다가! 뭐해! 나가라고! 가라구! 포이! 와드와드와드 그럼 다소 왔는데? 야 이거 쏠바론 되는구나 오래 걸리긴 하는데 안되는거 아냐? 된다! 아 진짜 세다 이거를 유지적으로 먹네 불쑥 향기에 피가 꽉 차네 어! 아이! 아! 또렷 나왔어 와! 에잉! 그냥 이기네 이 아트록스 안삽니까 여러분들? 홀스 형이 그렇게 몇개월 또한 연구해서 우디도 쏠바론 실패했지만 저는 성공했죠 뭐 우디리야 아트록스 하면 되지 언제쯤 우디리야 되게 신기하다 쏠바론 처음 해봤는데 이게 반 비 이하로 떨어지면 흡폐량이 두 배가 되거든요 그것 때문에 딱 반 채육이 되네 그러네 정렬용 살기로다가 피흡이 높아지죠? 그쵸 그쵸 이게 효과가 20% 증가 살겠네 나 진짜 살라고 괜찮은거 같은데 진짜 해봐야겠다 파야겠다 믿어 제가 지금 약간 술도 약간 좀 있고 좀 모르고 마우스가 너무 불편해가지고 술 먹은거 같긴 해 너 약간 한절밖에 안먹었는데 좀 이상하네 아무튼 마우스가 불편해 내껀데 이거 먹어주면 불편해서 술 먹어서 그래 개판으로 게임했는데 그래도 캐리했어 알겠습니다 네네네 요거 안사시면 후회합니다 여러분들 487rp 네 영상 보시면서 잠시 2부에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들 롤마켓 함께하고 계십니다 아유 컵 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